이게 한 30년 전에 발표됐던 작품인데 그 네모된 사각형 안에 둥근 원에 갇힌 어떤 인간이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한 어떤 탈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용투름하면서 강하게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 탈출하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이고 그의 뼈로서 서로 원 안에 좁은 공간에서부터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죠. 앞쪽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뒤쪽은 뒤로 돌출하는 모습이 있어요. 뒷면은 좀 더 달라요. 백대리석으로 뼈라는 작품은 뼈 시리즈로 제작된 작품이에요.